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턱을 쌓아 백년을 살면 꼬리가 하나, 돌을 닦아 이백년을 살면 꼬리가 둘, 이치를 깨우쳐 삼백년을 살면 꼬리가 셋, 그리고 더불어 붉은 구슬이 생길 것이고, 천년, 즉 꼬리가 아홉 개를 넘기기 전에 인간의 전기로 꾹 구슬 푸르게 물들이면 금수가 인간이 되리라. 칸을 빼앗다니? 그런 흉악한 소문은 대체 어디서부터 마장된 것인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모든 것에 무뎌진다. 계절의 변화도 사랑을 가장해야 하는 무의미한 시간도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도 그저 무수한 반복으로 느껴질 뿐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아무 감흥 없는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내야 될지 오늘도 혼자시네요.